기저핵이 손상되면 몸의 근육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유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질기저핵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질기저핵증후군은 어떤 병인가요? 네, 피질기저핵증후군은 퇴행성신경질환입니다. 이 사람의 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두엽, 두정엽, 대뇌피질 부위, 기저핵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 빠른 속도로 노화가 되고 퇴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뇌 안에 신경이 퇴화되고 성상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경이 손상된 거라서 팔다리의 몸의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저핵은 뇌가 있으면 뇌의 가운데 중간 부위에 동그란 모양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이 부위가 우리 몸의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저핵이 손상되면 몸의 근육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전두엽은 뇌가 있으면 이 앞부분, 우리 이마가 있잖아요. 이마가 있으면 이마 안쪽에, 결국 뇌의 앞쪽에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또 두정엽은 머리 윗부분, 꼭대기 안쪽, 뇌가 있으면 뇌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두정엽입니다. 일단은 뇌의 앞쪽에 있는 전두엽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판단을 하고 또 기억을 하고 또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 복잡한 어떤 문제를 추리하는 능력 등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이 뇌의 위쪽에 있는 두정엽은 우리 몸에서 감각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전두엽하고 두정엽의 겉부분을 피질부위라고 하는데요. 이 피질부위가 다른 부위보다도 빠른 속도로 태화가 되고 손상되면서 그 모양이 작아지고 위축이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또 치매 증상,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피질기저액증후군은 근육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팔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젓가락질을 못하고 손으로 숟가락질을 잘 못하고 손으로 글씨쓰는 게 잘 안되고 또 다리로 걷는 동작이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걷게 되고 또 심해지면 걷다가 넘어지고 또 이 목안의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발음이 제대로 안나오고 또 말을 잘 못하게 되고 또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잘 안되고 또 방광의 관략근, 항문의 관략근에 문제가 생기니까 소변과 대변이 잘 안나오고 또 팔다리의 근육이 뒤틀리고 또 저리다 저리다 이렇게 하는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질기저액증후군은 또 다른 말로는 기저액피질증후군 또 다른 말로는 피질기저액변성 등으로 부르는데요 모두 다 같은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피질기저액증후군은 파킨슨증후군 중에 하나인가요? 아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알고 하시는 질문인데요 피질기저액증후군인데 경우에 따라는 의사선생님이 차트에 쓸 때 피질기저액증후군으로 안 쓰고 파킨슨증후군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킨슨병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하지만 이 뇌에 생긴 병의 부위는 파킨슨병하고 다른 부위에 생긴 이런 질병들을 모두 합해서 파킨슨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비전형 파킨슨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전형 파킨슨증후군에는 피질기저액증후군 뿐만 아니라 다계통위축증, 손해위축증, 진행성 핵산마비, 루이소체 치매, 다발성 경화증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일단 피질기저액증후군은 파킨슨증후군처럼 증상은 비슷한데 병의 부위가 다른 부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파킨슨증후군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질기저액증후군이 파킨슨병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까는 겉증상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다른 점이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뇌 안에 생긴 병이지만 일단 위치가 다른 겁니다. 파킨슨병은 뇌 안에 흑질이라고 하는 부위가 퇴화되고 손상되면서 발생한 질병이고요. 피질기저액증후군은 뇌 안에 기저액 그리고 전두엽, 두정엽의 피질 부위가 퇴화되고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 다른 점입니다. 일단 손상된 부위는 다른데 파킨슨병의 흑질과 피질기저액증후군의 기저액은 공통된 점이 둘 다 우리 몸의 근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서로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점 두 번째는요. 이게 100% 무조건은 아니지만 피질기저액증후군이 나빠지는 속도 즉 진행되는 속도가 파킨슨병보다는 빠르다라는 점입니다. 파킨슨병은 우리가 보통 1기, 2기, 3기, 4기, 5기로 이렇게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1기, 한 칸이 진행되는데 대략적으로 파킨슨병은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피질기저액증후군은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환자를 보면 파킨슨병보다 일단 빠른데 대략적으로 8개월의 1기 정도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빠른 분들도 있습니다. 두 달에 한 칸 1기가 진행되거나 네 달에 1기가 진행되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점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환자 수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파킨슨병은 한 15만 명 정도 환자 수가 되는데 기저액피질증후군은 환자 수가 매우 적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한 몇백 명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수로서 희귀성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점 희망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피질기저액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박사 이호유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